혹시 그거 아시나요? 오징어 게임의 제목이 오징어 게임이 아닐 뻔했다는 거? 한국인도 잘 모르는 오징어 게임을 제목으로 하기에는 넷플릭스 측에서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라는 이름으로 내려고 했는데 황도양 감독님이 오징어 게임의 본질은 오징어입니다. 라고 하시며 오징어 게임이라는 제목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징어 게임으로 나왔다고 합니다. 실제 대본을 보면 가 적혀있습니다. 그런데 브라질에서만 로 나왔다고 합니다. 뭐 정치적인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. 라는 제목은 어떠신가요? 알고 계셨으면 죄송합니다. 피곤하네요.